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엄마들의 표준적인 고민이죠. 공부보다 돈이 가지만 일하려고만 해요. 공부보다 돈이... 그럼 얘는 사업가가 되지 않을까요? 애가 제가 고1애들 가르칠 때인데 얘는 매일 지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도 매일 지각하고 와서 자. 그래서 제가 술술 부실렀어요. 아니 많이 피곤한가 보다. 제가 그런 걸 좀 잘합니다. 그랬더니 약간 술술 말해요. 제가 알바합니다. 알바가 아니야. 그런데 저녁 때 편의점에서 한 타임을 완전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알바라고 할 수도 없죠. 직원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 통장에 몇백만 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졸업하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빠가 그러는 거야. 아빠가 너 이 새끼 대학 안 가면 때려 죽인다.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지방대학 꼴찌도 갈 수 있는 지방대학이 있어요. 거기 가니면서 거기서도 또 알바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얘는 삶의 방식이 이미 확고하구나. 그렇게 공부는 꼴찌어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왜 돈을 벌려 하는지 또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같이 좀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시면 또 이상하다. 공부만 그냥 물음표만 붙이지 마시고 한 반발 가까이 가주시면 어떨까. 다른 이야기와 해서 또 나올 것 같아요. 2번 무기력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 이게 이제 사춘기가 제가 중위 담임물 할 때인데 여자애가 진짜 손 하나도 깜짝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사춘기에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럴 때는 좀 상담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물론 애들 상담이라 그러면 애들은 정신병원 정신병동을 연상을 해요. 주로. 그게 아니잖아요. 클리닉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사실은 한 1년 놔뒀어요. 제가. 그리고 오로지 제가 자라는 게 뭐예요. 아이에 의한 칭찬이라고 말씀드렸죠. 애가 요만큼이라도 일주일 지각했는데 어느 날 지각 안 했어. 그러면 오늘은 지각을 안 했어요. 라고 엄마와 본인에게. 그때 이제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애가. 그래서 사춘기 때 그런 우울이 겹친 거죠. 왜 나는 아빠가 없나. 뭐 이런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기다렸어요. 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학교로 전공을 갔는데 스승의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작년엔 제가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까칠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미용고등학교를 가려고 해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네.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실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게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애가 이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치료가 시작돼. 그러니까 애가 처음 가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병원을 찾아보시는 거죠. 특히 학교에 이제 위클래스라고 아세요?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 계신데. 그러니까 위클래스의 선생님한테 추천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대상 전문의가 있고 아동 청소년 전문의가 있고 또 아동 청소년도 한 의원, 한 의사도 맥을 많이 짚어봐야 명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을 추천받아서 가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부모인 다 같이 시작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실전에서도 괜찮은 엄마가 되는 방법 제가 끄트머리 안내해 드릴게요. 네 번째 시작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아예 뇌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를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다. 너그러이 못 본 척 하셔라. 그리고 치워주셔야지 뭐. 애가 없을 때. 그래도 확 치워놓으면 또 못 찾아 애가. 자 중3 시작 잘 노네. 야구 정란. 가서 부산 갈매기 많이 부르겠네. 오늘은 경주에. 아이고 뭐 잘 노네 얘 이거. 이건 걱정. 이거 걱정거리가 아닌데. 이건 자랑이지. 입문제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 다 노는 분. 아유. 그냥 로미오와 줄리엣 촉가라는 게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자살했냐. 말리니까 자살했다는. 니네들끼리 실컷 놀아라.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러면 중간에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뭐 시들해져가지고 헤어졌을 거다.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 촉가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애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서 이걸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그래요. 자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까요? 대인관계 지능. 아 첫 화면에 올려 드린 주소. 어. 이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대인관계. 다중 지능에서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업, 제가 인덕공고에서 교직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IQ가 79, 그때는 IQ 검사를 했어요. 모든 전수검사를 했는데 IQ가 79인 애가 하나 나온 거야. 그래서 아니 IQ 70 보면 돌고래가 IQ 70이라는데 아니 도대체 70 보면 돌고래랑 비슷하네. 그래서 걔는 저는 걔를 공부 그렇게 뭐 나무라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야 이번에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꼴찌에서 셋째 해. 꼴찌에서 셋째. 기계과 120명 중에 117등 해. 그리고 놔두면 도로 꼴찌예요. 근데 저는 걔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IQ 70 보라서. 그런데 졸업하고서 제일 먼저 취업을 하는 거야. 여기 시청 밑에 옛날에 사무자동화 기기, 타이프라이터, 팩스, 출퇴근 기록기 이런 거에요. 지하에 그런 큰 매장들이 있는데 걔가 거기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그러더니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사장 됐어요. 성수동에 사장하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죠.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영업을 자다니? 그랬더니 아 네. 저는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구매 팀장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사무실에서 키매인인가를 먼저 봐요. 누가 가장 중요한 의사기혈정권장인가를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IQ 70이 돌고래인 줄 알았던 우리 제자는 대인관계 지능의 천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인문계냐 실업계냐 인덕공고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사장하고 지인의 동기들 회장하고 그럽니다. 자 중2여자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시작 이 경우도 아까처럼 상담을 이런 경우는 위클래스 상담도 괜찮아요. 학교 안에 상담 선생님 전문가까지 안 가더라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런 경우에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해결해 주려고 하시기보다 자꾸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클래스가 바쁘면 위센터 교육지원청 속에 교육지원청 그분은 상담만 전문으로 하세요. 우리 둘째 딸이 상담 교사가 되고 보니까 상담은 굉장히 전문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저는 부모님들께 그래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답을 해 줄 수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교사와 학부모는 두 발 자전거다. 두 발 자전거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발이 더 필요하다. 세 발 자전거. 그게 바로 전문가, 상담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일상생활 시작 미룬다. 잊어버리는 거야. 결국에는 잊어버린 거야. 어머니께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애에게 휴대폰에 일정표 캘린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ADHD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ADHD 아이에게 문구점, 좀 큰 문구점에 가시면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다이어리, 플래너. 이만한 크기의 날짜별로 이렇게 쭉 날짜가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거와 볼펜, 삼색 볼펜 이 두 가지를 사주시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어머니도 아버님도 똑같이 그런 습관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야지 잔소리로 하게 되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시작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힘드신 거야 지금 그러려면 운동을 하셔야 돼. 운동 이야기 좀 이따 하고 초아들이 입을 닫고 묻는 말에 응 아니라는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을 닦으면 이제 사춘기가 왔네. 이런 경우는 공통의 화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질구레한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은데 이럴 경우에 저는 제가 쓴 방법은 우리 딸에게 가정통신문 한 장에 500원. 그 당시에 가정통신문을 아다못해 식단표도 괜찮고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애들 보통 가방통신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올려놓으면 500원씩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학교 들어가 봐 선생님 많아지면 애가 더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스마트폰 시작 이거는 어머니께서 좀 관리를 30분 정도 오버가 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착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착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방법 팁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30분 정도 오버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30분을 더 주세요. 그러면서 4시간 반만 해라 이러지 마세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4시간 반까지는 실컷해 이렇게 하세요. 같이 해보세요. 4시간 반까지는 실컷해라. 그거나 그거나 아니에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우리 엄마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금지시킨 게 아니라. 다릅니다. 4시간 반 동안 실컷해라. 시간이 없어서 질문이 어떻게 많냐. 와 질문 쉬는 시간 15분 동안 네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칭찬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성공을 했을 때 칭찬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부모님이 기준이 엄친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놓쳐. 아이가 아이가 성공했을 때를 놓쳐요. 그러니까 애는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성공할 때는 딴짓만 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만 하고 뒤통수 친다. 이름하여 뒤통수 치기 흔육입니다. 자 숙중이 큰 애 시작 수학 성적이 10점 넘어 아이가 어머니 여기 지금 초육동생 초일동생 이렇게 애가 셋인데 어머니 이런 거 들어보죠. 큰 아이 애가 셋일 때 제일 큰 애에게 육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초등학교 6학년이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으면 그 막내를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키우면 돌보면서 심리적으로 좀 우울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초육 초일이 너무 다급하죠. 손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중인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관심을 못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답을 찾아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퇴근하고 아이와 만난 몇 분 동안 셔틀창에 답 주세요. 몇 분 동안 등을 보이지 마라. 네 맞습니다. 중2 아이에게도 15분을 투자해 보세요. 그래봐야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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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씩 너무 길면 10분씩 3면 그래봐야 30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오로지 그 아이에게 아 암흑이 왔구나 그래 오늘 재미있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힘들어요. 대화라는 게 하던 사람하고 대화가 느는 거지 안 하면 좀 처음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자꾸만 하다 보면 느니까 욕을 그렇게 좀 해보시고 다음 욕을 시작 네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런 이런 말이 나온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방학 때 PC방에 한번 가보세요. 초등학교 제가 명절에 무슨 급한 볼일이 있어서 PC방 갔다가 아주 그냥 애들이 욕을 하는데 구역질이 나올 정도 초등학생들이 그게 이제 센 척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세 글자 미음 비읍 치읗 미음 비읍 치읗 아이가 못난 행동할 때 그렇지 어른은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어 엄마가 능글맞아야 돼 어 오늘은 암흑이가 한 번도 욕을 안 하네 이런 거 그렇죠? 엄마가 PPT 자료 아까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맨 앞에 네 다시 한번 주소 올려드릴게요. 파워포인트 원본 파일 올려놨으니까 여기 보시면 막 그렇습니다. 야 이게 바쁘다 예 못 본 척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안 하고 덜 했을 때 4개월 자던 애가 어느 날 볼펜 들고 잘 때 그것이 그 아이 인생을 바꾸잖아요. 여기 어 오늘 암흑이가 욕을 안 하니까 엄마 마음이 진짜 편안하네 고마워 어른은 어때야 돼요? 이응이응 어른은 순진하면 안 돼 어른은 뭐 해야 돼? 이응이응 해야 한다 어른은 워낙해야 한다 능글 좋아 능글 좋아 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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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같이 놀면 안 돼 머리 꼭대 우리가 애들 머리 꼭대기 있어야죠 자 중2 시작 아 이건 대인 대인관계 지능이 걱정이신가 본데 대인관계 지능이 낮은 애들은 대신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아요 자기 혼자 놀기의 명수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도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이돌에 빠져있다 실컷 빠지게 하세요 빠지다가 돌아오겠지 이거는 신경정치가 전문의의 말입니다 괜히 애들 애들 막지 마세요 로미오 로미오와 줄리엣 만듭니다 일단 마지막입니다 중2 남학생인데 저기 채팅창에 또 몇 개가 있는데 시간이 되질 않아서 여기까지만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친구들과 놀기만 하고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기술 배울 거야 미국 갈 거야 허황소리만 옵니다 얘도 이제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거죠 이런 애들은 사업해야 돼요 그냥 굶어 죽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굶어 죽지 않는 시대다 너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우리 아들따라한테도 뭐 그런데 우리 집 방세계니까 너네 쪽 평생 너네들 장가의실으로 거기서 그냥 살면 된다 그런데 네 자 그 중요한 거 네